오돌도돌해 매끄러운, 동그란 알지? 달걀머리가 된다고 병원 속으로까지 안가서 어차피 탱탱스는 잘 안보이는 사람들 아니야 앞머리만 신경쓰시고 아니에요 저는 신경쓰요 아이고 안 맞추네요 밑에 장착쌀했는데 예예 머리 이거랑 닮게 만든다고 어우야 그래서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? 그쵸 이거 진짜 뒤집어졌어 뒤집어졌어 이번이 뒤집어졌때는 탁구질밖에 안나니까 그니까요 제일 즐거운 작업은 너무 짧아요 또다시 오 그니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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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